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에서 자전거 타기 가장 좋은 도시 TOP10 어떤 도시가 1위를 차지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보정 10위 독일 한옥어 9위 독일 브레넷 8위 스위스 베른 7위 중국 황저우 6위 스웨덴 말메 5위 네덜란드 암스테르다 4위 덴마크 코펜하겐 3위 벨기에 엔트워프 2위 아일랜드 몬스터 1위 네덜란드 위트 레우트 나라들이 언급될 때마다 그 이미지가 연상이 되면서 정말 저기서 자전거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 이름들은 처음 들어본 곳이 많거든요. 검색을 해서 한번 자전거 타는 모습 보고 싶네요. 오늘은 세계에서 자전거를 가장 타기 좋은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신선한 주제의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